마칭님, 마칭님. 정신이 좀 드세요. 독가스 때문에 정신을 잃으셨어요. 벤 중위님과 연락병은 무사하시고 다른 병사 한 분은 이미 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머스타드카스로 입으신 화장은 제가 간단히 드레싱 해드렸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껏 다음 바로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겠지만요. 힘든데 사실 연출님, 작가님, 석진이 형, 훈이 형, 여러 선배가 배우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쳐다보고만 있어도 배울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꼭 함께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물어봐요. 클릭비 전성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럼 눈 커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 저는 올해 여름에 킬미나우라는 노래를 할 때 많이 신적으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작품들이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는데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저 사람은,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게 깊게 민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연습기가 뭐가 있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와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목사나 신부가 아니에요. 의사예요. 의사예요. 보내줬어야죠. 지옥은 너무 어두워요. 지옥은 너무 어두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있는 병사들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너무 어두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미안해요. 내가 계속 잠을 못 자서 자꾸 예민해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다들 그래요. 잠시만 떨라. 다 됐어요. 저기. 저 특진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이제 한 대대를 익히신다고요. 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장군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건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장군은 여기에 올 일도 없는데요.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본부에 훈장과 임명장을 받으러 가요. 가서 말할게요. 네.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꼭 올 겁니다. 말이 나도 고마워요. 좀 잘. 그래야죠. 미치지 않으려면. 심cil하시면 점심받으시지. 이곳에 다른 Bus에 오셨을까요. 주님. 주님. 아. 괜찮으시니까? 나 괜찮아. 본부로 가시죠. 봄부로 가시죠. 나의 불안함이 멈추질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한 예언을 함께 나누고 싶소 신이시여 나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왕 하지만 지금은 호도의 영주 운명도 마녀의 힘도 그에게 왕관을 시우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이 편지에 가득한 그 불안의 문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아니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질 않게 나의 남편은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던컨 왕이 그와 함께 축하연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지 나를 이 무지한 현지에서 구원하여 저 빛나는 미래로 데려가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던컨 왕의 태양이 내 일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의 왕을 위해 이 초를 키고 지름길로 갈 생각입니다 내게 자료자를 거두고 찬혹함을 주십시오 내 가슴에 달콤한 젖을 거두고 내 입에 사악한 독사의 일을 주십시오 잠든 자와 죽은 자는 그저 살인의 풍경에 불과할 뿐 모두가 잠든 틈을 노려 우리가 왕에게 영원한 죽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소서 하지만 신이시오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맥베스의 부인인 내가 마녀들의 말이 신의 개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 신이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